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고 아주 꽃들이 엄청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짧은 가을 정말 부지런히 눈맞춤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지금 이 노란 다하리야 아주 엄청 꽃을 피워줍니다. 지금 가지 하나가 가지가 세 개 세 개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얘를 묶어주지도 않고 그냥 놔뒀더니 그냥 누운 상태로 이렇게 꽃이 말도 못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는 거는 계속 이렇게 따주거든요. 지는 거 이렇게 따주니까 그러는지 아주 끝없이 꽃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노란색 노란색 다하리야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색이 다 달라요. 이건 또 이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와인색 여기는 또 오렌지색 오렌지색은 좀 키가 크죠? 이제 얘는 얘는 이제 지는 건지 아 요거 활짝 펬네요. 이렇게 예쁘게 여기에 또 누워서 크는 오렌지색 요건 대륜 대륜도 하나씩 하나씩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누워있는데 이거 보세요. 오렌지색 다하리야 지금 한참 다하리야가 엄청 피고 있어요. 아주 이쁜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서 키 큰 다하리야 엄청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거 우리 고인들께 부지런히 담아드리려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거 보세요. 연화바이솔 얘가 꽃대를 물었어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랬는지 꽃대를 물었는데 얘네 물이 고픈가 봐요. 제가 불을 앉았더니 지금 이런 상태이고 얘 지금 아마릴리스잖아요. 아마릴리스 지금 이렇게 옆에 싹이 굉장히 많잖아요. 분지한 근데 제가 요걸 띄워주려고 했더니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이거를 큰 화분에다 놓고 얘를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지를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알이 작아요. 지금 하나둘 또 분지를 했네요. 이거 화분 진짜 큰 거에다 옮겨줘야 되겠어요.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지한 게 완전히 아마릴리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게 꽃이 너무 빨리 지니까 조금 아쉽기는 해요. 패랭이도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요 패랭이가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요 패랭이들은 뭐 끄떡도 없이 이렇게 계속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큰 꽁의 비름도 요거는 이제 쥐는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져가는 것 같고 요거는 또 종자가 조금 다른가 본데 이렇게 이제 꽃대를 물었어요. 용담 용담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붉은 숫자인데 얘는 점점 갈수록 어떻게 꽃이 더 풍성하게 피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아주 음 예쁘죠. 요게 볼 맛이 나요. 꽃도 크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그래서 아주 보는 맛이 있답니다. 항아 코스모스도 여전히 또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잘라줄 새가 없어요. 아주 그냥 잘라주면 얘가 계속 이렇게 안 그래도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조금 보기가 흉하잖아요. 이렇게 지는 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따줄 새가 없어요. 바빠요. 바빠. 이게 겹이잖아요. 겹이다 보니까 꽃이 한번 하나 피면 엄청 풍성해요. 풍성해요. 어 그냥 호수로 피는 애들보다 얘가 꽃도 더 큰 것 같고 아주 그냥 풍성하니까 요게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고 이제 거의 끝이다. 설이 오기 전에는 좀 씨를 맺혀서 씨가 그냥 음 땅에 그냥 또 쏟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산목한 거 다 말랐네요. 제가 물을 제대로 안 주니까. 음 버들마편초는 그냥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필런지 어제 제가 그 양평 서종면에 그 수채아 정원에 다녀왔는데요. 어 거기는 이상하게 이게 올해 이렇게 버들마편초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막 정신이 없이 이렇게 크는데 아이고 예쁘다. 플럭스 레온플레이 아이고 예뻐. 얘도 이렇게 피는데 나타샤도 나스타? 나타샤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추면국도 아주 이렇게 계속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에키네시아도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음 예뻐요. 그래도 계속 또 올라와요. 얘도 얘도 한참 볼 것 같아요. 나비 쓰고 여기다 놨더니 꽃이 하나 폈어요. 아유 얘도 꽃도 인심이 좋은데 아유 제가 섣불리 그냥 가지치기 하고 또 그늘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꽃이 제대로 못 폈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이렇게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골드 피라미 보세요. 아이고 오늘은 더 활짝 폈고 꽃송이가 더 커진 것 같지 않나요? 음 어 바늘꽃 바늘꽃도 아주 그냥 시원해서인지 아주 꽃을 엄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풍성하니까 바늘꽃은 이렇게 풍성해야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도 또 그것들도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어요. 바늘꽃은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집 하단에 바늘꽃은 꼭 키워봐야 되겠더라고요. 아휴 초코코스머스 서울리 금개구 뭐 뭐 춘꽃 어제 가서 보니까 노지에 이 춘꽃이 보라색이 거기는 아직 지천이 있더라고요. 이게 막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춘꽃은 얘는 붙들래야 제가 이제 여기서 작년에 외성종을 제가 어 이게 월동이 안 돼가지고 이거 염려를 했더니 이 붙들래야 중북부에서도 월동이 잘 된대요. 외성종 말고 그냥 일반 그래서 제가 이거 키가 큰 애예요 작은 애예요 외성종 아니에요 그랬더니 외성종이 아니고 이거 산들래야 제가 사장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일반 키 큰 어 붙들래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월동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 그러시더라고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이거 뭐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성종은 조금 중국부에서는 멀칭이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전국 어디서나 되기는 한데요. 외성종도 일반도 근데 이제 중국부에서는 조금 외성종은 조금 덮음을 잘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지 뭐예요. 이게 노지월동 안 되면 이 아이들 아까워서 어떡해요. 붙들래야 노지월동 잘 됩니다. 아이고 메리골드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아 언제 피는겨 이제 피는겨 엄청 꽃대 물었고 쓰러졌어요. 키가 커가지고 얘네들이 여기 뭔 땅이 좋은가 이렇게 아주 키가 막 커가지고 이렇게 다 누워있어요. 누워서 크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쁘게 피고 있는 왕관 숙부쟁이예요. 이거 왕관 숙부쟁이 아유 꽃이 이렇게 풍성하니까 예쁘죠. 왕관 숙부쟁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구절초예요. 구절초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음 하얀색 구절초였었네요. 근데 이것도 설마 이것도 푸름 아니겠죠.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거 났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꽃이 피겠죠. 하얀색 구절초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 없는 줄 알고 구절초 사다 심었는데 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구절초 꽃대를 물고 있으면 빨리 펴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궁금해 죽겠는데 무슨 색이 피을까 아주 궁금해 죽겠는데 꽃이 안 피네요. 아이고 여전히 예쁩니다. 아스타 음 아스타 아주 그냥 엄청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보라새 이거는 이것도 구절초인데 이거는 꽃이 훨씬 커요. 쟤보다 뭐가 뭐가 좀 다른가봐요. 얘는 꽃이 크거든요. 아 근데 얘는 또 꽃이 작아요. 노란색은 흰색보다 비교해 보실래요. 흰색보다 이거는 또 노란색은 아우 예쁘다. 노란색도 이렇게 피워주니까 정말 예쁘네요. 얘는 이런 색 이런 색으로 꽃이 피어요. 지금 나무는 나뭇잎은 다 말라가는데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아유 예쁘다. 색깔 진짜 예쁘죠. 얘도 가야 소고기인가 봐요. 꽃이 피는 거 보니까 가야 소고기인 듯합니다. 이거는 그럼 무슨 색으로 필까 이거 이거는 무슨 색으로 필까 이것도 또 흰색 아냐 흰색이 또 너무 많은데 색깔 있는 게 좋은데 여기도 아직 보라색 이제 보라색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이거 핑크색 흰색 아냐 흰색 아냐 흰색 아냐 흰색 아냐 정말 예뻐요. 완전히 활짝 얘는 완전히 만개를 했네요. 음 예쁘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꽃들과 또 눈 맞춤 해봅니다. 여기도 흰색 아냐 흰색 아냐 흰색 꽃이 되게 많아요. 외롭지 친구들이 다 가서 외로워 온남 그래서 여기서 네 친구 많이 만들어라. 아유 예뻐 좀 누래졌어요. 얘가 뿌리를 건드려가지고 몸살을 하나 봐요. 운남 운남 국화입니다. 이렇게 국화들은 꽃 봉우리가 잡혀도 거의 한 달은 걸려요.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얘도 계속 꽃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꽃볼이 점점 커지고는 있어요. 란타나 발렌타인 자슴이 음 이거 보세요.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란타나 저도 이거 향기가 란타나 향기가 옛날에는 이걸 맡으면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노지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염려는 돼요. 집으로 들어가서 하긴 다 잘라가지고 갈 거니까 냄새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발렌타인 자슴이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얘 잘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꽃볼이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으니 음 엄청 크거든요. 우와 오늘도 이렇게 짧은 가을이 아쉬워서 예쁜 꽃들 또 이렇게 영상에 담고 이제 또 출근을 하려 합니다. 우리 본인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